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근린시설 꼬마 빌딩 경매 물건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 타경 102697번입니다. 감정가는 18억 2831만원이며 토지면적 77평에 건물면적은 188평형입니다. 1차 체제가는 18억 2831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8284만원에 입찰은 2022년 3월 2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근린시설 경매 물건은 1호선 구로역 650m로 신구로 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구로근린시설 경매로 진행중인 구로구 구로동 꼬마 빌딩은 토지면적 77.4평형에 건물면적은 187.6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3월 기준으로 18억 2831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체제가로 오는 3월 29일에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1억 8284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토지 3필지로 대표필지 대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54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은 200% 이하이니 지역조례 등을 추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0년 12월에 사용생인데 철골조의 4층 근린생활시설로 제시회를 포함하여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임에 부과 내역을 하게 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3월 30일에 설정된 개인가압류로 등기부채권총액은 8억 9,331만원입니다. 후순위 개인채권자가 강제갱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상 구로동 지역 주택조합홍보관으로 사용되었으며 제시의 근무를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입니다. 도로로 이용중인 농지에 대한 농치증 발급은 면제되며 토지면제기 상의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상 대약력 있는 점유자 1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천만원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낙찰과 별도로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이며 여러 사안을 검토 후 입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구로구에 근린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상 예상임대로까지 충분한 체크와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구로동의 상업업무시설의 재급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멸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구로구 구로동 상가건물 및 빌딩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구로구 부동산시장 분위기 및 인근지역 개발 현황 등을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구로구 글린시설 매각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서울 수도권 글린시설 경매시장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상업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낮진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근린시설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낮진판이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